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는 오케이 그래도 가장 독설 중에 마음 짠하면서도 이랬던 말이 있었는데 마음 짠하진 않았어요? 나중에 그 말 듣고 사회쯤 가서 악단 앞에서 악단을 감싸고 그렇진 않아요 그런 말 실력 없는 사람들한테만 하기 때문에 도대체! 대면 얘기해 대면 얘기해 죄송합니다 촬영 스탠바이 여기다가 네 죄송해요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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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음악이라는게 굉장히 배우면서 또 즐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한국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같은 이름을 보냈는데 너무 틀려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캐릭터로 비교를 하자면 베토벤과 살리에르 자 갈게요 고객님 이쪽 쓰다는 것만 봐주실래요 일단 자 앵글마타 고객님 고맙고요 고맙고요 고객님 Quiet 고객님 고객님 거 moyen